안녕하세요. 한국도로율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이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한 소통 영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 작년 초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의 의무는 재작년 여름부터 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 우회전 신호등은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됐어요. 저희 구독자께서 주신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우측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방 차량 신호 옆에는 적신호시,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은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내부 법정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한 질문도 종종 나오는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보행자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요. 자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는 게 위반인 거냐. 가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회전 녹색 화살표가 아닌 다른 신호에 보행자 없다고 해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녹색 화살표의 등화를 보시면 그 의미가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 3을 보시면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3색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의미는 다른 차량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우회전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즉 우회전 할 때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요. 주로 이제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 그리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그리고 요즘에 대각선 동시 신호 주는 곳 있죠 횡단보도 그런 곳 어린이 보호구에도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은 이렇게 세로 형태도 있지만 가로 형태도 있습니다. 여하튼 가로 형이든 세로 형이든 둘 다 법적으로 공인된 우회전 3색 신호형이 맞고요. 이 우회전 3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신호 즉 적신호나 황색 신호에 우회전 하시는 것은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회전 신호등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뭐 하고 우회전 휙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제가 안타까운 사고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고는 작년 5월에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보시면 노면에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혀 있죠. 자 아이들이 여기 지금 서 있어요. 이쪽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려고 보헤이시노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스가 우회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출발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딱 이 지점에 서 있을 때 지금 반짝하고 신호가 여기 우회전 신호등이에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황색 신호는 신속하게 통과해도 되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정지해야 되는 신호일까요? 정지신호입니다. 더루외동법에도 황색 신호는 정지신호라고 명막해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황색 신호는 운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다. 정지해야 하는 신호다라는 세 번째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버스기사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전혀 아까 사실은 정지거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선까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고 적신호가 반짝하고 지금 또 들어왔어요. 정지선 탁 걸렸을 때. 자 우회전 신호 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는 무슨 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일까요? 다른 방향에서는 보인 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을 무시하고 운행한 결과 그냥 쭉 우회전했던 이 버스기사분은 네 안타깝게도 보인 신호가 켜져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아이를 충격했고 아이가 버스살에 깔리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우회전 신호 등을 무시하고 우회전한 결과가 결국 아이의 사망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스쿨존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처벌이 강해졌어요.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나 사망사고 위반하면 굉장히 처벌이 씁니다. 자 이 운전자 2심까지 판결이 나왔어요. 2심에서 징역 6년 받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6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주의하게 운전한 대가가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값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운전하실 때 늘 주의깊게 살피시는 습관 특히 보행자들 배려해 주시는 습관 그리고 신호 반드시 지키시는 습관 황색신호는 정지신호 그냥 신속하게 통과도 되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신호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신호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아하도르도법에서는 여러분의 구독자분들의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 어떻게 주시냐면요. 아하도르도법 채널 찾아오시면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탭 누르시면 제가 운전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라는 글을 하나 남겨놨거든요. 거기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1대1 댓글을 반드시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 궁금해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통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문의하실 분들은 메일로 지금 하단에 나가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좀 다른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선생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저희 채널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하루에도 각 영상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 모든 영상들에 있는 댓글들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댓글을 질문 댓글을 영상 아래에다가 남기시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의 매일 법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들 댓글을 답변을 원하시는 댓글은 반드시 커뮤니티 탭 안에 남겨주시면 거기에는 꼭 제가 일대일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소통 창구는 커뮤니티 탭으로 좀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도르토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